4. 느낌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마치 몸이 방석 위에서 쉬듯이 마음이 몸 위에서 쉬도록 합니다. 이렇게 몸과 함께 현존하는 마음챙김을 유지한 채로 이제 마음챙김의 황립명상의 4가지 바퀴살로 나아갑니다. 3가지는 몸에 대한 명상이고 1가지는 느낌에 대한 명상입니다. 몸의 해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 머리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알아차립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로 이동하며 피부를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어 4를 알아차립니다. 발에서 두 다리 엉덩이 몸통 두 손 두 팔 양쪽 어깨 양쪽 어깨 머리 로 올라오면서 살을 알아차립니다. 뼈 이제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두 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 로 이동하며 뼈를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앉은 자세에 이 몸에 있는 피부 살 뼈를 무집차게 태도를 개발하며 알아차립니다. 다음 요소들에 대한 알아차림 땅 땅의 요소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 로 이동하며 땅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립니다. 앉은 자세에서 땅의 요소가 배어들어 있는 이 몸을 그것에 비어있는 성질을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물의 요소 발부터 시작하여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 손 두 팔 양쪽 어깨 모 모 머리 로 올라오면서 물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앉은 자세에서 물의 요소가 배어들어 있는 이 몸을 그것에 비어있는 성질을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불의 요소 불의 요소 머리에서 시작하여 목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 로 내려오면서 불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앉은 자세에서 불의 요소가 배어들어 있는 이 몸을 그것에 비어있는 성질을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바람의 요소 바람의 요소 바람의 요소 발에서 시작하여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 손 두 팔 양쪽 어깨 양쪽 어깨 두 팔 양쪽 어깨 성질을 이해하며 알아차립니다 이제 우리를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호흡과 연결을 합니다 이 호흡이 멈추고 이 몸이 죽을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몸이 해체되는 마지막 운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골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들숨과 함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마지막 호흡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죽음의 한 호흡 더 가까운 호흡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모든 날숨과 함께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이 세 가지 몸에 대한 명상을 통해 무집착 비어있음에 대한 통찰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발한 후에 느낌에 대한 느낌에 대한 명상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바디스캔을 하는 동안 몸을 느끼는 것 그것이 느낌입니다 호흡을 느끼는 것 그것 또한 느낌 외단아 외단아입니다 여기에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중립적인 세 가지의 정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부터 시작합니다 머리 부분을 알아차립니다 여기에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 봅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와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경험하든지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되는 것들을 점검합니다 목에서 한쪽 어깨로 내려와서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팔에서 즐거운 느낌 손 즐거운 느낌 반대쪽 어깨 몸의 이 부분을 알아차리고 여기 어디엔가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깨에서 팔로 내려와 즐거운 느낌 손 즐거운 느낌 몸통 몸통 상반부 여기 어디엔가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몸통 하반부 즐거운 느낌 한쪽 엉덩이 즐거운 느낌 다리 즐거운 느낌 발 즐거운 느낌을 찾아 봅니다 반대쪽 엉덩이 즐거운 느낌 다리 즐거운 느낌 발 즐거운 느낌 앉은 자세의 이 몸 전체에서 몸 안 혹은 표면에 나타나는 즐거운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이 즐거운 느낌들은 따뜻함 매끄러움 이완감 맥박 혹은 얼얼함 같은 것들 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이든 다르게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즐거운 느낌 인지만 알도록 합니다 즐거운 느낌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괴로운 느낌으로 나아갑니다 좀 전에 맞췄던 발에서 시작하여 이 발에 어떤 괴로운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약간의 긴장 약간의 압박감 등 무엇이든지 단지 괴로운 느낌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발에서 다리로 이동해서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엉덩이에서 괴로운 느낌 반대쪽 발 괴로운 느낌 다리 괴로운 느낌 엉덩이 괴로운 느낌 몸통 하반부 괴로운 느낌 몸통 상반부 괴로운 느낌 한쪽 손으로 주위를 이동해서 어떤 괴로운 느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팔 괴로운 괴로운 어깨 괴로운 느낌 반대쪽 손 괴로운 느낌 탈 괴로운 느낌 어깨 괴로운 괴로운 목 괴로운 느낌 머리 어떤 괴로운 느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제 앉은 자세의 이 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이 몸의 안과 표면에 나타나는 괴로운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다음은 중립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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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적인 느낌은 뚜렷하게 즐겁지도 뚜렷하게 괴롭지도 않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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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어떤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와 중립적인 느낌 한쪽 어깨 중립적인 느낌 팔 중립적인 느낌 손 중립적인 느낌 몸통 상반부 중립적인 중립적인 있는지 점검합니다 몸통 하반부 중립적인 느낌 한쪽 한쪽 엉덩이 중립적인 느낌 다리 다리 중립 중립적인 중립적인 느낌 중립적인 느낌 느낌들을 알아참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몸 몸의 즐겁고 괴롭고 중립적인 중립적인 에 대한 탐구를 마친 후 이제 우리의 알아차림의 지평을 열어 강하거나 분명한 몸의 요소가 없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느낌들까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 정서적 성질 우리 경험이 가지는 정서적 느낌들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 함으로써 이 몸이 얼마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기도 한 느낌의 끊임없는 원천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몸의 자세에서 생기는 고통 외부의 온도나 배고픔 갈증으로부터 약이 되는 괴로운 느낌 등 몸은 고통에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활동들이 단지 몸을 가진 것에 내재한 고통을 덜기 위한 것들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즐거운 느낌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므로써 오는 즐거운 정신적인 느낌입니다 매우 미묘한 현재의 마음이 확립되어 생겨나는 매우 미묘한 즐거운 느낌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모든 느낌이 하나의 성질 하나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느낌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의 표면에 있는 거품처럼 하나의 느낌 이후에 또 다른 느낌이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변해가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무상을 느끼는 정도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경험을 열린 알아차림 수행에도 가져갑니다 여섯 여섯 가지 감각의 문에서 펼쳐지는 어떤 경험에도 그것들의 정서적 느낌들까지 더욱 분명하게 구별하고 알아차리며 무상함의 경험적 느낌과 함께 열려 있도록 합니다 변화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곧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미소와 함께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현재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갔던 백일몽 기억 환상 등의 느낌과 정서적 성질을 알아차려 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천으로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몸의 고통 여기저기의 가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그 느낌의 압박이나 주의와 반응을 요구하는 밀어붙임 같은 것들을 주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긁어져요 긁어져요 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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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움직여요 와 같은 것들입니다 단지 이러한 압박감 같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느낌의 조건성과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괴로운 고통을 억지로 참으며 오랫동안 앉아있지는 않도록 합니다 잠시 그러한 느낌의 압박감을 탐구한 후에는 긁기 펴기 또는 움직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느낌의 압박감 같은 것들을 탐구하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압박감이 즐거운 느낌과 때때로 중립적인 느낌에서 조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보다 즐거운 것들을 향한 압박감 으로 이러한 압박감 은 조건성에 대한 직접적 경험입니다 조건성 조건성과 무상은 느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강력한 통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을 직접 느껴서 아는 것과 조건성을 직접 경험함을 말합니다 연기법에서 느낌이 가래를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연결 고리에서 느낌이 가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통찰 통찰과 함께 느낌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지혜의 씨앗을 심고 통찰의 씨앗을 기르며 점차 가래로부터 완전한 자유로 향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계속 수행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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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